안녕하세요 주만식보입니다. 어제 매매들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장 그래도 견주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 아무튼 오늘 아침 미 증시가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 공포로 경기 침체 우려 확산이 되면서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에 따라서 3대수 모두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장 오늘 뭐 나쁜 흐름은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내용은 뭐 읽어보시고 커뮤니티에다 그걸 올려놨으니까 읽어보시고 지금 현재 이제 인도네시아 팝류 수출 금지 해제 뭐 요 내용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준위원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세대 목표로 좀 삼으면서 금리 인상은 뭐 증시 영향에 고려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중요한 것은 이제 뭐 6월 달에 cpi 발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은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추구하는 디지털 플랫폼 뭐 이런 정부로 인해서 거기에 관련 뭐 종목들 정책 주요들 꾸준히 관심 가져보시고 아무튼 시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 뭐 개파락을 미국 시장 영향으로 개파락 했지만은 뭐 캔들은 양봉으로 이어지면서 꾸준하게 오전에 개파락 시키고 꾸준하게 상승시키면서 낙폭을 축소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다행이죠. 다행으로 요런 모습을 마감을 했고 미국 시장이 약보합으로 마감은 했지만은 우리 시장은 좀 견전 모습으로 또 작가매스에 진입이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뭐 오전에는 상승 흐름으로 출발해서 5장까지는 이어질진 모르겠지만 금요일장이 돼서 아무튼 오전에는 좀 강법으로 시작하면서 등락을 거듭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거 지금 분봉을 보시면은 어제 요렇게 개파락 시키고 꾸준하게 상승시키면서 다행히도 캔들은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마찬가지에요. 개파락 시키고 꾸준하게 상승시키면서 20일, 60일 이렇게 가운데 쪽에 있으면서 일단 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현재 그렇게 뭐 이런 최저점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쌍바닥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수나 대응주 종목들은 일단 21선 위에 안착을 해 줘야 됩니다. 물론 일목 균형표 상에서도 이런 어떤 지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파악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캔들 모양으로 봐서는 일단 봉우리를 이제 만든 모양이세요. 봉우리를 만들고 저점 시작을 찍고 봉우리 만들고 다시 여기서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쌍바닥 만들고 21선에 올려놓는지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봉우리 만들고 갯바라시키고 캔들이 양복 나면서 21선 위로 안착하는지 보시고 이 저점 깨지 않았으면 됩니다. 그리고 2600원이 무너졌는데 이전에 있는 저점 2591포인트 거기는 다시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은 2592포인트죠. 그러니까 2591포인트 전저점 자리는 일단 다시 지금 안착한 모습인데 안착이라기보다는 일단 올려놨는데 오늘 좀 저감해서 들어오면서 21선 위에 올려놓는지 아니면은 여전히 흐름이 안 좋아지면서 밑으로 내려오는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지수가 안 좋으면 대형전도는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럼 어제 매매한거 종목 잠깐 살펴보고 또 관심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박델바이오는 어제 올선이 이탈하면 일단 팔아야 되는데 아직 45,450원을 유지하고 있어서 오늘 지켜봤는데 결국은 이탈을 했습니다. 결국 이탈했기 때문에 다시 45,450원 돌파할 때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47,450원이 좀 중요한 자리이긴 한데 45,450원이 더 중요합니다. 이 자리를 지금 이탈을 했는데 20선이 깨지고 지금 밑에 뭐 지지받는 61선 그런 자리에서 지금 ABC로 좀 빠진 상태에서 이런 자리에서 반등 나온다고 그랬죠. ABC로 빠진, 물론 양복 나오는 자리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거래량도 좀 받쳐주고 그런 모습 나오면은 다시 진입하는데 저는 아직 팔지는 않았습니다. 그대로 지금 홀딩하고 있습니다. 요런 자리 돌파할 때 물량을 좀 더 집어넣어서 일단 47,450원 여기까지 목표를 보시고 여기 돌파하면은 일단 다시 5만원대 올라갈 수 있다고 지금 보는데 아직은 ABC로 지금 빠진 상태에서 61선에 지지받으면서 반등 한번 줄 것 같습니다. 하이앙크 코리아는 일단 갭두고 이런 모양 나오면 단기 고점이라고 그랬죠. 골이 달리면서 이런 모양 나오면 일단 수익 실현해야 됩니다. 핸들 먹으면 된다 했죠. 이거는 일단 파동이 지금 오파 지금 나오는 모양이기 때문에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핸들 먹고 나오시면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대성산업 대성산업은 아직 홀딩하고 있습니다. 패턴 1번에서 2번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2번에서 오늘 거래량 나오면서 토킹이 나오면서 이런 모양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그냥 홀딩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엽둥 패턴 3로 가고 요거 우이손 중간에 들어와서 뭐 운봉을 나타날지 양봉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양봉이 나오면 신뢰다가 높다 그랬죠. 그러면 세 번째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는데 아직은 과일구간에 있기 때문에 버틸만한 자리에 있습니다.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터스 노터스는 워낙 수익이 많다.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렸듯이 갭두고 이런 모양 나오면 일단 당기고 좀 신어라 그랬죠. 그러면은 내일 음봉이 나오면은 일단 밑으로 좀 뺄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서 다시 양봉 요런 식으로 양봉을 세면은 다시 위로 상승하는 흐름으로 또 이어지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무증 5월 9일날 그때 샀죠. 1대8 지금 무증이 있기 때문에 5월 30일까지는 들고 있든가 아니면은 여기 당기고점에서 수익 실현하고 5월 30일날 다시 진입을 하든가 권리락 떨어지는 전날이기 때문에 그 전날까지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깐 거기까지 들고 있든가 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라방 하면서 제일 먼저 대명에너지 대명에너지 전에 해인했죠. 해인 상가 들어가서 이것도 수익 좀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전에 요런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파란 선 위로 좀 이렇게 21선 타고 있으면서 21선 올라올 때 요런 자리에서 매수하든가 아니면 여기 눌러주는 자리 요런 자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 이베이선 밑에서 이 위에 있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개봉 복구 관련주로서 잘 살펴보시라고 했는데 수익 났죠. 요거는 이제 지금 파동이 이것도 오팟 파동이 지금 강하게 좀 올라가면서 내일 갭두구 갭두구 운봉이라든가 이렇게 나타나면 다시 이렇게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이것도 급동 패턴으로 다시 갈 수 있지만 지금 단계 고점이기 때문에 신고가 전일 신고가 위로 잠깐 올랐다가 다시 재돌파할 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연속 거래량이 나오면 뭐라 그랬죠? 그 다음날 갭을 뜨더라도 거래량을 확 줄인다 그랬죠? 거래량을 줄이면서 이렇게 좀 뺐다가 다시 거래량 나올 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명에너지는 신규주 제가 말씀드렸죠? 요날은 별 메리트가 없고 기관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좀 기다리면은 요런 모양 나오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신규주는 상장 첫날 시가라 했습니다. 시가 돌파할 때 들어가라 했죠? 여기서 여기 19,900원 라방 하면서 돌파할 때 진입해서 우리 또 라방 들어오신 분들 다 그 다음에 KH 건설도 얘기했죠? 요거는 이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요렇게 패턴에 1,2번 들어오고 여기 가운데 끼어 있는 고점을 돌파할 때 들어가라 했죠? 그리고 거래량이 여기서 한 번 나오고 쭉 눌러야겠다. 또 전에 없는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갭뜨고 200이 선 근처에 올랐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다시 이 자리면은 매매할 수 있고 요거는 약간 동정주에 가깝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세력이 계속 강하게 끌어올리면은 요즘은 변속성이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갭뜨고 시가 깨지는 은봉이 나오면은 일단 오일선이나 오일선 이탈해서 첫 양복 나오는 자리 요런 자리 노렸다가 이 자리 되고 안그러면은 양복 유지하면은 그 다음날까지도 확인하면서 보면 될 겁니다. 뭐 요렇게 보면 될 거고 요렇게 매매했습니다. 뭐 들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와이어블 와이어블은 급등 패턴의 패턴 1번이죠. 오늘 요렇게 나오는지 또 오일선 위에서 하루 정도 더 쉬는지 거래랑 계속 줄이는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점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일단 안 하겠습니다. 마인드랩 요거는 개파락 시키고 몸통에 달라보기 때문에 요런 거 잘 보라 그랬죠. 요렇게 나온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급등 시킵니다. 요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패턴도 잘 이렇게 몸통에 개파를 그리고 이렇게 윗꼬리 달리면서 은봉 은봉 하나 주고 이렇게 상승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 앞에 꼬리가 있어서 미리 앞에 있는 물량을 좀 소화했기 때문에 요런 은봉의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에 들어가시면은 다시 추세 때 상단까지 일단 목표로 보시고 여기를 돌파하면 홀딩 하면 됩니다. 중요한 자리 28,700원 그 자리를 돌파해야 더 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몸통 안에 붙어있죠. 윗꼬리가 좀 많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서 9,240원 여기를 돌파하고 이것도 몸통에 좀 달라붙어 있는 패턴 1번이죠. 9,240원 중요한 검은 점선 자리 기준이기 때문에 요거 돌파하면은 일단 매매가 가능합니다. 추세선 위로 좀 올라오고 거점 찍고 좀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 5개 정도 되다가 밑으로 뺄 수 있겠지만 지금 62선을 계속 찌르고 있습니다. 여기를 돌파 안착하면은 처우에 220선까지 일단 222선 여기까지 목표를 두고 매매가능합니다. 이제 LG 헬로비전도 말씀드렸지 오늘 상승 변고기를 들어오고 짧은 추세 때 지금 밑에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 돌파하면은 6290원 이 자리까지 지금 같이 좀 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 위로 돌파하는 모습 보이면은 충분히 7,000원대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이후로 다시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확인하고 중요한 자리는 바로 직전에 있는 정거점 여기에서 지금 한 번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볼륨저 밴드 눌러주고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볼륨저 밴드가 이제 이렇게 펴지면서 추측되고 여기를 돌파할 때 그런 모습 보이면은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자리에서도 21선 위에 놓여 있으면은 일단 정략은 가능합니다. 일단 추세선 밑에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모습 보이는 자리에서 안착해 줘야죠. 여기서도 추측되고 다시 벌어질 때 급등을 할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오늘 상승 변고 변고길인데 은봉 나오면 다음날 양봉일 때 매매하시고 계속 은봉 나오면은 일단 매매하지 마시고 요 캔들의 고점을 갱신을 할 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엑트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재파락 시키고 지금 몸통에 달라붙었습니다. 계속 은봉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계속 은봉으로 떨 수 있지만 급등 패턴의 1번에 들어가 있어서 여기 은봉나마 패턴 2 한번 기다리고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여기 추세선 장기 추세선 다시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요 장기 추세선 그리고 이전에 있는 전저점 8,810원 위로 안착해 있는 모습 보이면은 매매 충분히 가능하고 요 밑으로 이탈을 해서 계속 내려가면은 이 검은 점선 7,930원 아니면 8,000원대 있는 자리에서 또 반대 한 번 줄 수 있으니까 거기 자리까지 기다리시던가 아니면 추세 때 위로 올라왔으면은 9,000원대 돌파하는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QH 건설은 뭐 얘기했고 BP도입니다. BP도는 패턴 3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찍고 여기서 이탈하면은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양봉이 나오는 자리에서 진입하시면은 222선 이 자리를 돌파하면은 무조건 쫓아 들어가야 됩니다. 흘러났기 때문에 이 자리 돌파하는 순간에 쫓아 들어가고 일단 만원 라운드 피규어 자리에서 저항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 막 퉁락을 가득하며 엄청 흔들어 될 텐데 거기 이겨내면은 충분히 11,000원, 2,0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보시면 되고 서연 이하는 일단 패턴 1번에 지금 들어와 있고 지금 여기를 지금 캔들상으로 쌍봉을 찍었기 때문에 은봉 나오면 일단 나오셨다가 다시 이 추세선 위로 올라가든가 아니면 추세선 유지하면은 계속 홀딩 작전으로 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은 요정도 보고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에 이런 종목들이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잘 보시고 아니면 금요일 날 이런 자리 잘 유지하면은 뭐 종배에 들어가시던가 데이시 한 15분이나 20분 10분 정도에서 살펴보시고 대응 일신동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말씀드렸죠. 일단 저항을 지금 좀 막고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를 풀 때 중요한 자리 3810원을 유지해 주는데 어제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자리 올라오면은 매매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 못 올라왔기 때문에 매매 전혀 할 필요가 없었죠. 이 위에서 있고 이따가 이렇게 떨어지면 손절을 해야 되지만은 매매 들어갈 필요가 없죠. 이 위로 못 올라왔기 때문에 3810원 검은 점선 저 기준선을 잘 보시고 202선을 계속 지금 찌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돌파하면은 일단 수익권에 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종목은 볼 만한게 있는데 일단 이 종목 정도에서 자기에 맞는 종목 한두 종목에 집중하셔서 매매 대응하시면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일단 시간이 지금 6시 7시 다 돼가니까 또 아침 일찍부터 또 영상 보기 바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금요일장이 야긴 하지만 오전장 잘 확인하시고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 그러면은 어 군봉상에서 파란 점선 위로 돌파하는 종목을 집중하셔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영상 시청하시고 채널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